유튜브상의 많은 채널들 중에 우리 실링여행자 가족분들이 아마 나이대가 가장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중장년층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내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스스로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평균 69.4세로 조사됐습니다. 69.4세? 그러면 69세, 70세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노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인은 69.4세부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노후의 적정생활비, 부부기준으로 월 277만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년이면 3,324만원이에요. 중고령자들이 생각하는 노후적정생활비, 부부기준 월평균 277만원이니까 곱하기 12개월 하게 되면 3,324만원, 1년에. 10년이면 영하나 더 붙여야죠. 3억 3천 2백 40만원. 20년이면 6억 6천 4백 80만원. 기본적으로 20년은 살 것입니다. 노후에, 그러니까 퇴직후를 얘기하는 거죠. 70세부터 20년, 30년이 아니라 70세 말고도 그 전에 근로소득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생활비를 보면 60대 초반부터만 계산해도 20년이면 6억 6천, 30년이면 무려 9억 9천 7백 20만원, 10억이 필요합니다. 생활비가. 그렇다고 이게 1년에 한두 번씩 외국으로 여행 다녀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외식합니까? 그 정도 안됩니다. 한 달 277만원이면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집에서 집밥을 해먹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본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30년이면 10억이지만 20년만 계산해도 6억 6천 4백 80만원, 6억 6천 5백, 7억 가까운 돈이 필요합니다. 6억 6천 연평균 수익률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10%면 6천 6백만원 아닙니까? 나한테 6억 6천이 있어. 20년 동안 먹고 살 생활비야. 그런데 그것을 그냥 들고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 주식은 현금을 이긴다고. 그것을 1년 단위로 보는 게 아닙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주식은 현금을 이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도 있을 거고 월세도 있을 것이고 내 집 생활하시는 분들 계세요.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 10년 전, 20년 전 매매가 얼마였습니까? 전세가가 얼마였습니까? 월세가 얼마였습니까? 그때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많이 올랐던 것을 몇 번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S&P 500, 나스닥 100 딱 두 종목에만 저는 이 다음에, 뭐 이 다음도 아니죠. 얼마 후에 이제 좀 촉이 좀 사라지고 많이 노화가 되면 S&P 500, 나스닥 100 두 종목에만 제가 투자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 가장 안전한 주식 아닙니까? S&P 500, 나스닥 100이면 미국이 경제에다가 미국 주시장에 그냥 전체에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S&P 500, 나스닥 100, 두 종목에만 안전하게 투자하는 건데 연평균 수익률이 10%가 넘어갑니다. S&P 500은 연평균이 8%에서 10%이지만 나스닥은 12%에서 16%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10%를 본다 그러면 20년 생활비 내가 6억 6천, 6억 7천을 들고 있어 이거의 10분의 1이면 6천 7백만 원이에요. 이게 연평균 수익률. 그러면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6천 6백만 원, 6천 7백만 원 가지고 1년 생활 충분할 것 아닙니까? 한 달에 277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가까운 돈, 세금을 빼고도 4백 몇십만 원의 돈이 나옵니다. 충분히 생활하고도 남죠. 그러니 원금을 들고 있으면서 277만 원씩 쓰는 것보다는 이것을 가장 안전한 S&P 500, 나스닥 100에 딱 묻어두고 그 다음에 연평균 수익률 10% 원금은 빼고 그것만 가지고 생활을 해도 나중에 6억, 10억 자녀에게 그대로 원금 물려줄 수 있어요. 그 수익률 가지고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수익률이 10%입니까? 아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아닙니까? 대신 마이너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보면 연평균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10%라면 그때는 떨어지고 난다면 17%, 18%, 21%의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 10%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3일, 1월 3일이죠. 제9차 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같이 밝힌 거예요. 이 조사는 국민연금 등 국가 노후소득 보장 이 제도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국민 노후보장 패널 조사 이것의 기초 분석을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중고령자 4,024가구 그러면 인원으로는 6,392명 그러면 6,400명이죠. 중고령자 6,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예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평균 69.4세를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60대까지는 스스로 노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70대부터는 대부분 노인이라고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자, 60대 여러분 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웃음이 나옵니다. 갑자기 야, 벌써 그렇게 나이 먹었나? 저 58년생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66세예요. 저는 노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노인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는데요. 아직도 팔팔해요. 이 정신은 정말 젊은이들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정 또한 저는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흥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인에 대한 나이 인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70분 돼야 그때부터 노인이라고 될 인식이 많을 것 같아요. 2018년 조사보고서에서 주간식 노후 시작 시기는 68.5세였어요. 그러면 4년 전 4년 전이죠? 이제 2023년 됐으니까 1월 초니까 4년으로 봅시다. 4년 전 조사보고서에는 68.5세 그런데 4년이 지났는데 5년 새에 0.9세가 더 딜레이 된 거죠. 더 늦어진 거죠. 올해 기준 국민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64세입니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이전보다 점점 늦춰지는 추세입니다. 실제 국민이 인식하는 노후 시기가 연금수급 개시 시점과 차이가 나는 이 공백이 더욱 앞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노후 적정 수준의 생활비가 부부벌 277만원 개인은 177만 3천원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177만원이면 1년이면 1700 한 2천만원 필요하네요. 혼자 살아도 2천만원 1년에 10년이면 2억 20년이면 4억 30년이면 6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1, 2억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 생각하면 보통 6, 7억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풍족한 생활이 아닙니다. 또 이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이런 거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한 거예요. 질병 얘기하니까 여러분 병원비 약값 이것은 나이 들수록 점점 많이 들어가요. 병원비 저도 10년 동안에 아니 10일 동안 12월 중순에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0일 동안 400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5인실 6인실에 가면 좀 더 싸겠지만 1인실이야 사실 5성급 호텔급 나올걸요. 입원비가 저는 2인실 병실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일 동안 4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계속 질병까지 있다 그러면 월 277만원 이거 아예 이거 가지고 상대도 안 돼요. 병원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월 277만원의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한 질병 없이 나이가 80세 90세 가까이 살다가 죽는 사람들 그냥 노안으로 편안하게 죽는 사람들 자다가 죽는 사람들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각종 암을 비롯해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게 되거든요. 나이 먹었으로 그렇게 되면 병원비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적정 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비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0년 7억 가까운 돈 30년 10억의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내가 현금을 등을 쓰면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 다 없어집니다. 생활비로. 그러나 이것을 가장 안전한 S&P500 나스닥100 이 두 가지만 묻어두고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가지고만 생활을 해도 내가 죽을 때까지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을 해보시면 누구든지 계산 다 해보세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결론은 본인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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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